아 제발 이 차 보지마! 이 차! 이 차 바퀴 보지마! 바퀴 살려! 야 이비! 그치! 아 안되겠다. 너 나와 영혼에 맞다 이뤄야겠다. 와 진짜 띠꼽다 그치! 저저저저저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다 사라! 몰래 사라! 해우서 쪽에 사라! 자! 우! 자! 우! 배 끼고! 아 진짜 어찌 보고 먹으러 오는게 아니야!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? 왜 나만 노려? 보급이 보인다! 보급이 보인다! 가자! 이정도 속도면은 비슷하게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? 차소리 차소리 먹을만하지 않나 키키키키키? 깔깔깔깔깔깔깔 아이고 웃겨라! 내가 보급 먹으러 가려면 욕해주세요! 아 그러니까 쌍욕하지 말고 걸 뿐이 안먹는다면서 그걸 못찾네 이런거 막 좀 뭐랄지 알잖아 그 느낌 알잖아 내가 보급 먹으러 가려면 말려주세요! 욕은 하지 말고 보급만 안먹으면 치킨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보급을 못찾는지 모르겠어 나 이번에는 진짜로 진지하게 해요 장난 안치고 진짜로 운영합니다 운영 나 운영하면 치킨 먹을 수 있거든 나 막 킬 못하고 치킨 먹었다고 재미없다 그러면 안돼요 빅보스님 뭐야 그럼 몇 개를 거여주셨는데 제발! 제발! 어우 일어났어 뽀빵맨님 감사합니다 앞에 차 세우지마라 아 세우지마라 아 진짜 너 나도 안가 이 자식! 나도 세운다 아니야 말살이거든 말살 아니야 아 잠재요 잠재요 아 진짜 개빡친다 아 두 개나 꼈어 하지만 저기 가면 차가 한 대 더 있지 아 미안해 아 제발 이 차 보지마 이 차 이 차 바퀴 보지마 바퀴 살려 왼쪽에 딱 도킹을 해서 야 이 미치! 미치 없어 바퀴가 없어 안 돼 아 안되겠다 너 나와 영원에 맞다 일을 하겠다 아 와 진짜 띠꼽다 그치 그만 쏴 그만 쏴 너 언제 이거까지 있겠냐 너 내가 너 오토바이 까는 순간 아 진짜 개 띠꼽네 아니야 오히려 좋아 차가 없어서 보금보금로 안 갈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작전이었어 사실 응? 목이 진다 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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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내가 가진다 둘이 싸워 둘이 싸워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제발 내 바퀴 살려 안돼 너 내 바퀴 터뜨리면 내가 너 머리 깔다 아 진짜 개 띠꼽네 진짜 오늘 하루종일 애들이 내 바퀴를 가봐주질 않고 하지만 우리에게 루이스 고정제니 굿굿굿 이 차는 부디 탑템까지 지키기를 내가 지켜줄게 풍풍이 같이 가자 아아 기스 남지마 미안해 미안해 기스 안나게 해줄게 수발 아홉 명 미안 나는 새거 좋아해 안녕 초록 풍풍이 너는 정말 탑템까지 가자 팔각정도 괜찮아 두개 다 괜찮아 이겼나 있다 실례합니다 난 차 안될거야 초록 풍풍이 고생했어 곧 탑템이야 여기서 탑템 못 들 수가 없어 자기자기 그냥 콩파스에요 콩파스 이렇게 뿅 아 저거 고마운데 까줘서 어 저거 고마운데 까줘서 아 저거 고마운데 까줘서 아 나한테 올 줄은 몰랐는거 아 아파 조졌다 내좀 쏴줘 내좀 쏴줘 내좀 쏴줘 내좀 쏴줘 그렇지 고마워 정말 잘했어 아 팔각정 아 팔각정 고마워 좋은 팀밍이었다 그리고 복음 안 먹으니까 탑템까지 들었다 있네 아 왜 여기 있을걸 팔각정은 어 나 안갈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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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테면서 안가 이건 참지 왜 못참아 안돼 먹으면 안돼 이제 못먹어 진짜 팔각정 팔각정이랑 무조건 싸워야되는데 바로 다 쳐다볼거같은데 꿀집에서 난 안봤으면 좋겠거든 올라갈까도 연막에 까도 돌에서 까야되 나한테 오는데 승물만 여기서 먹으면 안된다 와 잘 쏜다 애들 너무 잘 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아우 싫다 자꾸 뭘 까는데 잘해 쏟았네 보인다 잘 밀었다 집에서 나온다 집 하나랑 나 하나랑 복음 먹지마 한 명은 어디있을까 붙으면 아 저기있다 쟤 애살이다 이재이 놀이자 아 여기 붙었다 앞에까지 이재이 하려고 했는데 화얀 뼈 갈아 둬 갈아 둬 이게 안 맞나 오 나이스 1대1이다 저 돌이잖아 치킨이 보인다 뛰어 나이스 치킨 치킨 저것만 참으면 치킨이 굴러 들어온다고 나이스 저것도 안 먹었는데 뭔가 재밌었다 아니 왜 날 쳐다봐 엄마가 도와줄게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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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